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시험 대비를 해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단기간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리지 시험과 과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일정이 매년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리지 초창기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시험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주기가 짧아져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향후의 일정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분들은 갑작스럽게 공부가 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12월 30일로 해서 우정사업법에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5월에서 6월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계산해 보시면 시험까지 약 5개월 정도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기간이 짧다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어진 그런 시간에 최선의 노리를 갖다 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보시면 교제 전역의 경향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주된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자격증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주된 큰 어떤 내용 위주로 해서 물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파악하게 되면 일정한 점수를 넘게 돼서 자격증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해야지 몇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주 세밀하게 문제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말장난을 아주 심하게 해서 명확한 교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원론장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스밀한 학습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교제를 봐서는 우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출제가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예전과 다르게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출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즉 그 시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과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갖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점수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대략 아주 심할 때는 예전에 60점 전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아져서 60에서 70 정도 사이에서 대부분 합격권이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조가 과연 이번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유지될 거냐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왜 유지될 수밖에 없느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격하는 이론은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출제의 난이도를 그냥 평범하게 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를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리직 시험에는 한국사도 있고 커밀도 있어요. 그런데 커밀과 한국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와 관련된 시험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서적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주 독특하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직접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즉 시험에 대한 범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갖다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언제 발표하느냐? 2023년 1월경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자료 발표가 1월달에 있을 거래요.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 발표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냐라는 거죠. 만약 이걸 갖다가 그냥 만약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 1월이라는 것이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시험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학습기간이 더욱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새 우금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냐? 아니면 미리 지금 선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예전 자료를 가지고 이게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합격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습할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을 또 비례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새 우금자료로 하더라도 기존의 자료와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예전과 다른 180도 새롭게 내용이 구성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틀의 내용은 유지가 됩니다. 물론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라는 것은 시대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큰 전반적인 내용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과거의 우금자료를 가지고 미리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두 과목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그런데 우정상법에서 작년에 시험에 대한 과목을 이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개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알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우편상식, 금융상식이 있는데 향후에 이걸 갖다가 세 과목으로 더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향후에요. 향후에. 그래서 우편과 예금과 보험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상식을 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고 했을 때 아하 그냥 상식 수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상식 수준을 띄워넣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세 과목으로 해서 확대기 편하겠다라고 되겠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즉 계리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 업무에 투입됐을 때 시험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다 짜겠다. 이런 내용이죠. 아무튼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편상식에서는요. 국내 우편과 국지 우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 예금편 관련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경제일반, 그 다음에 금융회사라든지 상품, 저축과 금융투자,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든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 등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식 보험편을 갖다 살펴보시면 생명보험 관련했을 때 재산보험, 보험계약에 관련했을 때 우체국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넓습니다. 특히 예금편 관련했을 때는 다른 우편상식과 보험편 관련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반적인 학습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항수를 보시면 우편상식이 20문제, 금융상식도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상식, 그 다음에 금융상식 비교하면 분량이 여기가 한 3분의 1,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20문제, 20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학습한다라고 하면 우편상식은 분량에 비해서 훨씬 더 문항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우리가 정리해서 예를 갖다 정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예에 비해서. 분량 자체도 많아요. 그리고 20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준비한다. 처음 시험을 갖다가 도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예부터 먼저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를 이어서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전체 시험에 있어서 비중이 50%예요. 50%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세 과목까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75%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험보다도 지금 여기 이 우편하고 금융 관련했을 때 내용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학습계획 및 전략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오금자료를 갖다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 시험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022년 시험 대비로 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기본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기본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 됐든 비록 새 우금자료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전 것과 비교했을 때 변경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주된 내용은 여전히 유지되어 온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제가 이 계리직 관련했을 때 우편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강의를 벌써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주된 핵심 내용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롭게 발표될 내용이 있을 텐데 아무 생각이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걔를 갖다 딱 맞다 뛰었다. 그 다음에 시험까지 단기간에 걸쳐서 걔를 갖다가 학습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사나 그 다음에 커밀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공부를 하는 게 쉽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외우는 데 있어서 이전 자료를 통해서 미리 선행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험생 별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냐 우선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우금을 갖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학습 자료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 우정사업부라든지 아니면 각 지방의 우정청 홈페이지에 가서 채용정보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그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거기에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각종 사이트에서 그런 시험에 대한 PDF 파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운받으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대략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공부를 했어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대략적인 수준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순서로 해서 우편상식 먼저 그 다음에 금융상식 예금편과 그 다음 보험편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금편은 굉장히 그 내용 자체에 포함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보험편 관련했을 때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되게 서술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예금편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초시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편을 먼저 보셔도 무관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수준은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학습 순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 처음에 공부해 보시면 생소한다라는 게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내가 경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기껏 해봐야 외부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아 봤어요. 이번 달에 카드대금이 어떻게 됩니다. 아니면 고지서가 어떻게 됩니다. 세금 내십시오. 이런 것들. 내가 보낸다고 하면 어떤 소포를 보내거나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누군가에게 손편지나 카드를 보낼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단 말이에요.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경험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심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편상식은요. 교재를 갖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요약된 형태로 해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그런데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서술형 문제에 많아요. 쭉 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배경이나 사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당 교재에서는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재는 얘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얘만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거 관련된 어떤 사전적인 내용을 갖다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이걸 갖다가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이론을 갖다가 먼저 살펴보신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완벽하게 듣고 얘를 또 본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기본이론을 들으시면서 기본이론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구강의를 갖다 살펴보시면 예전 2022년 시험 대비입니다. 거기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기초이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걸 좀 참고해 보시죠.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언급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기초이론 가가지고 걔를 살펴보고 얘를 갖다 또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1번, 2번, 3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걸 다 일일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갖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이론을 들으시면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마다 기초이론에서 이걸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구나 를 갖다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시생 분들 관련했을 때 학습할 때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출 문제예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의 기출은 어떤 수정사항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커밋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 봤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리직 관련했을 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이게 우금자료가 발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금자료가 조금조금씩 바뀌어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A라고 했는데 지금은 A 마이너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출 문제에 관련했을 때 이걸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약간씩 바뀌니까 이거는 제가 예상 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현재 시점에 맞게 약간씩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기출 문제를 갖다가 보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학습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반적인 출제용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접근하시지 걔를 통해서 뭔가 내가 구체적인 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기출 문제는 혼자 보시기보다 같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살펴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왜? 내용상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다. 이런 내용들이 계리직 관련했을 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은 구체적인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새 오금자료가 발표가 된 후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어서 기존 수험생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이미 작년에 미리 수강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시생이라는 것은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미리 어떻게 해요? 향후 다음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학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언제 수강하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기본이론 강의를 완강하기 전인 경우도 있고 후가 있어요. 만약에 기본이론 강의를 아직 완강하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표는 뭐냐 일단 교재 1회독하고 그 다음에 9호 기본이론 강의를 갖다가 전부 다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아 저기 제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왜? 이거 한 번 보고 완전 내가 통달했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이 경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험생 분들을 한 번 본다라고 해서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을 갔다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거기를 한 번 쭉 걸어봤어요. 동네 구석구석 쭉 해서 걸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가게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 기억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돌아본 그 자체는 내가 다음번 거기를 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이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수준에서나마 교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본이론 강의가 보시면 좀 많아요. 많지만 그걸 완강이 전이시다라고 한다면 새 우금자료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걔를 갖다 빨리 완강하겠다. 이렇게 마음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본이론 강의를 갖다 다 끝냈어요. 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교재 읽기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갖다 머릿속에 저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장. 그냥 큰 틀에서 주된 학습된 내용 갖다가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발표되는 우금자료가 있는데 걔랑 충돌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전반적인 주된 큰 틀은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바뀔 뿐이지 큰 틀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발표가 되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수중하면 훨씬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시험을 갖다가 대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론 강의 한 번 듣는다라고 해서 다 내용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나름의 나름의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다시 한 번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해보세요. 혼자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 다음에 강의를 다시 한 번 시청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요. 이번에는요. 재시생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시험 자체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도전하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우금자료가 발표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예전의 시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시험을 갖다가 해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험 봤을 때의 내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게 참 그래요. 내가 단 몇 개월만 쉰다라고 했을 때 암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시험 이후에 감소된 예전의 기억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되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하려면 교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읽고 외우고 읽고 까먹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점수에 따라서 학습하는 전략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시험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갖다가 얻었다. 이게 유의미하다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점수라고 한다면 대략 한 70점. 70점 정도 이상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교재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재를 갖다 반복한다고 했을 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생분 중에서 만약 예전에 이런 점수, 70점 이상 받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교재 읽기를 반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새 우금자료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 것과 비교해서 정리한 표를 갖다가 올려드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내가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돼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2023년 1월에 우금자료가 발표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기본이론 강의를 전부 다 새롭게 촬영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재찰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새롭게 기본이론 강의는 촬영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2월 달부터 해서 3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간은 대략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 여기 밑에 보시면 문제풀이 관련했을 때는 이제 4월 초에서 4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예상문제집은요. 교재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 교재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 한번 다 풀어보시면 교재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 회독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교재 순서에 따라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교재를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새 우금자료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한 내용으로 일부 수정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수강을 여러분께서 진행하셨는지에 따라서는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이론 강의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심화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간단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5월 초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재를 반복해서 학습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읽고 외워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사람마다 기억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서 한 5차례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률적으로 소수의 전략을 따르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대다수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교재는 10회독 이상 만약 10회독 했는데도 제가 내용이 다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30회독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숫자로 표시한 예는요. 30번 꼭 하십시오. 이런 개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만큼 많이 외우고 내용을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내가 외웠던 걸 갖다가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번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채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하라. 이런 의미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강의 시청하기 전이나 후나 교재를 갖다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읽어보고 내용 갖다가 시청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이제 강의 들어야지라고 해서 클릭한 다음에 동영상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읽어보시게 되면요. 내가 느낌상 아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건 대략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시청하면서 그 내용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청한 후에 교재를 갖다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청하기 전이나 후에 계속적으로 교재를 갖다가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교재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알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소 힘들 수 있어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청하시기 전과 후에 교재를 이렇게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중에 필기할 사항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편 상식은 제가 강의할 때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상식은 제가 해당 교재를 요약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뭔가 막 쓰고 그 다음에 도표도 그리고 그림도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일일이 다 쓰고 이렇게 하면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강의 하나 듣는데 한 시간 반 심하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서 나중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강의 중간에 걔를 보면서 밑줄을 찾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화면에 동영상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정지 버튼 있잖아요. 그걸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표시하시면 훨씬 더 학습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강의 하나 듣는데 보고 체크하고 밑줄 치고 이런데 너무 시간을 갖다가 뺏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시험 대비를 해서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단기간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학습에 접목을 시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을 갖다 잊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한다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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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